어..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된다는 느낌은 없고 오히려 체계적인 느낌이 있다 그러면 빌라? 빌라 느낌이 좀 더 체계적이다 토트넘 골? 진짜? 진짜? 나이스 버텨주세요 토트넘 형님들 아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들 이제까지 형님들에게 언짢은 게 있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 진짜 진짜 토트넘 이겨줘요 제발 안녕하세요 최시편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아스톤 빌라전을 리뷰하면서도 이 결과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맨체스터 시티전은 또 어떻게 데뷔해야 될지 그런 얘기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 결과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기도 졌지만 이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게 너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몇몇 선수들 이게 이제 선발 라인업인데 7회 정도만 제외하고 나면 선발 라인업에서 좋은 활약을 한 선수는 딱히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7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르너가 중간중간에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7회 쪽의 공간이 정말 많이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회들이 적극적으로 올라가졌고 제가 봤을 때 슈팅을 두세 개 정도를 찼을 정도로 7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많았고 거기서 득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마운트나 베르너나 플리식이나 이 조합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시자면 플리식은 공을 잡아놓은 채로 이렇게 이렇게 뚫어서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베르너는 그걸 지탱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원투패스로 들어갈 때 베르너가 퍼스트 플레이를 해줄지언정 뭐 지르나 옛날 드록바나 디에오쿠스타처럼 좀 잘 버텨주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베르너는 침투를 해야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플리식하고 또 상성이 안 맞고요 그렇다 보니까 마운트는 베르너에 맞춰야 될지 플리식에 맞춰야 될지 고민하는 사이에 좀 수비가 좀 갖춰지고 그렇다 보니까 오버래핑한 7회들이 좀 더 공격 찬스가 많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베르츠가 나오면 최소한 하베르츠가 좀 버텨주려고 하고 침투도 침투지만 연계를 하려고 하고 하베르츠하고 베르너가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운트는 그 중 한 선택지를 고르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하베르츠 베르너 마운트가 현 기준에서 가장 좋은 공격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격수들은 좀 심각합니다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한 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대단한 기록이죠 마땅한 득점원 없이 그런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대단한 기록이긴 하지만 반대로 보자면 그런 득점원만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최종전까지 토트넘이 승리하길 바라고 우리가 레스터가 지길 바라는 그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상 여기가 이게 기록인데 뭐 다 거의 첼시가 압도적이죠 점유율, 패스, 슈팅 개수, 온타겟 개수 전체적으로 보면 첼시가 이겼어야 될 경기처럼 보이지만 많은 기회가 있는데 살리질 못합니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90분 경기가 있으면 아스톤빌라한테 아무리 적은 기회가 갈지라도 분명히 기회를 갑니다 아스톤빌라는 그걸 다 살렸어요 PK골도 있고 어쨌건 트라울의 골은 코너킥에서 이렇게 세트피스를 통해서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이 오기 전에 첼시가 경기를 압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첼시도 그렇고 역시 레스터 역시 앞서 나갈 때 지키지 못하니까 토트넘의 추격을 받았고요 결국 유로파를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레스터나 첼시나 해결해줘야 될 때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첼시는 패배를 했고 레스터는 유로파를 가는 등 안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가 끝났고 제가 혼자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끄러운 기록이죠 왜냐하면 첼시가 스스로 자력으로 갈 수 있고 가장 유력하고 가장 유리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떨어질 뻔한 기회까지 갔다라는 거는 첼시가 경기를 정말 못 치렀고 한해 농사를 망칠 뻔했다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느낀 거는 역시 칸테와 하베르츠가 나왔을 때 요즘 경기는 훨씬 좋구나 차라리 코바치치 칸테로 가는 것은 어떨까 조르진유가 최근 들어서 실수가 좀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르진유가 예전처럼 복귀해서 너무 못한다 이것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슬슬 아스날전도 그렇고 웨스트브롬전도 그렇고 오늘 레스터전도 그렇고 아주 위험천만하고 골과 직결되는 파울들을 너무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파울이 됐든 실수가 됐든 개인적으로 벌써 이거 제가 본 것만 세 번째 아닙니까? 사실 수비용 미드필더가 세 번째 실수라면 사실 수비용 미드필더로서의 자격을 많이 박탈당합니다 조르진유가 패스가 좋고 지금 당장 자원 중에 조르진유의 빌드업을 대체해줄 수 없는 자원이 없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비용 미드필더가 이런 사고를 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캐파가 무슨 에데르송이나 노이어처럼 빌드업이 된다고 볼게요 근데 예전처럼 못 막는다고 또 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캐파는 기용되지 않을 거예요 왜? 아무리 빌드업이 좋고 아무리 뛰어나도 골키퍼가 골을 못 막으니까 아무리 현대 트렌드가 발전하고 발전해도 수비용 미드필더는 뽀백을 보호하는 게 이론칙입니다 그 상황에서 조르진유가 이런 사건을 내면 첼시는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르진유의 대체 혹은 조르진유의 새로운 롤 이런 거를 고려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투웰 감독이 오늘은 공격적인 투입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임스를 수미 자리에 놓으면서 그냥 뭐 하베르츠가 됐든 지혜가 됐든 그냥 계속 투입했었거든요 물론 결과만 내야 되는 레스터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리버풀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투입하는 건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하베르츠를 결국엔 썼지 않습니까? 아끼지 않고 쓰는 건 어땠을까? 하베르츠의 폼을 보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발로 나와도 될 정도로 좋았기 때문에 그냥 경기를 위해서 하베르츠를 내보내는 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음... 어찌됐든 결과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과정은 정말 안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토트넘이 레스터를 잡으면서 첼시가 레스터를 잡은 게 아주 큰 기점이 된 거죠 레스터를 잡지 못했다면 그래도 레스터가 올라갔겠지만 순위를 바꿔놓으면서 첼시가 조금 더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밟아놨고 그게 오늘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씁쓸합니다 좋은 경기를 해서 남이야 어떻게 됐든 우리가 나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한쪽에서는 맨첼스터 시티의 우승을 축하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리버풀이 3위를 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축제, 축포를 날리고 있는 동안 첼시는 레스터와 토트넘전의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첼시 팬으로서는 조금 씁쓸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말이 많이 나왔던 건 결국에는 이제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월클의 형 공격수는 하나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르노도 좋고 하베르도 좋고 다 터져주면 좋지만 결국 안된다면 정말 실패의 확률이 정말 현저히 적은 디에오코스타 같은 자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디에오코스타는 실패 확률이 정말 낮았었거든요 실제로 오자마자 성공하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감독이 잘 쓸 수 있고 월클 공격수를 찾아야 된다고 어렵다고 안 찾으면 다음 시즌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의 최대 숙제는 다음 시즌에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공격수를 찾아야 한다 실패 확률도 있겠지만 최대한 실패 확률이 적은 공격수를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봤는데 첼시의 경기력은 정말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특히 아스피리쿠에타의 퇴장은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핸드볼 파울이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VR을 보지 못했던 거에 대한 억울함도 저도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거는 분명히 PK가 갔어도 됐다고 보는데 그걸 불지 않았다는 점도 억울하지만 아스피리쿠에타가 너무 흥분해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이렉트를 퇴장당했다는 건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첼시가 베일, 손흥민, 케인 뭐 이런 선수들의 활약상에 덕분에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게 되면서 올 시즌 농사의 절반은 지었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남겨놓게 됐는데 저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갔으면 됐지 뭐